네 안녕하십니까 꼴더크 임영수 기자입니다 오늘 다뤄볼 유로 소식은 바로 해리 케인 선수입니다 케인 선수가 이끄는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이 이제 조 1위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경기력이 약간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좀 그런 답답한 느낌이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잉글랜드가 이제 라인업을 보면 공격진이 정말 화려해요 일단 원톱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그리고 도우망에 빛나는 해리 케인 선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2선에는 스털링, 마운트, 포든 아니면은 뭐 이제 그릴리시, 레시포드 이런 선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상당히 득점력이 저조하단 말이죠 해리 케인 선수가 이제 3경기 동안 슈팅은 5번 그리고 유효슈팅은 오늘 체코전에서 나온 단 한 번이었다라고 합니다 케인 선수가 부진하니까 도대체 잉글랜드 언론들은 어떻게 된 걸까 하면서 이 선수의 이름을 소환을 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랑 케인 선수 이번 시즌 서로 14골을 합작을 했습니다 케인 선수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23골 14도금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손흥민 선수의 비준 상당히 크고요 손흥민 선수도 케인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많은 골을 넣어서 둘의 공격 조합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히트 상품이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언론들은 아니 손흥민을 좀 붙여줘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한국 대표팀에 오면 지금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모든 수비수들의 집중 견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황의조 선수나 권창우 선수에게 공격 기회가 나고 있거든요 좀 잉글랜드도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영국골닷컴에 니자르 캔셀라 기자가 있는데 좀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케인 선수의 파트너로 이제 맨시티의 스털링 선수나 필포든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들은 좀 자기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 위해서 안으로 파고드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좀 이타적으로 크로스를 잘 올려주는데 좀 그런 플레이가 안 나오고 있다 좀 케인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크로스가 안 올라오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풀백으로 루크쇼, 리스 제임스, 키어런 트리피어, 카이워커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좀 상당히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 좀 위로 치고 올라오지 않고 좀 아래에서 지키는 플레이를 한다 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토트넘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모습이 잉글랜드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타적으로 움직여준다면 케인 선수에게 기회가 더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케인 선수에게 이제 게임 전문 용어로 어그로라 그러죠 어그로가 끌리면 다른 선수들이 좀 이제 득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보니까 체코와의 경기에서 스털링 선수의 골이 들어가기 전에 그 전 상황을 보면은 케인 선수를 향해서 거의 한 수비가 4명 정도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케인 선수가 측면으로 볼을 빼주니까 그 측면에서 볼이 크로스가 올라와서 이제 스털링 선수가 머리로 받아 넣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는데 아마 케인 선수도 이런 집중 견제를 이겨내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아무리 제아무리 케인이라도 잉글랜드 언론이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도 좀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무리뉴 감독이 다음 시즌 AS 로마 부임이 확정됐지만 지금 유로기간은 영국 언론 더썬이랑 토크스포츠 라디오에 뭐 칼럼이나 해설을 좀 기고를 하던데 잉글랜드 대표팀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얘기를 대회 전에 일찌감치 예언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케인 선수를 다 써봤던 감독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무리뉴 감독이 케인 선수의 무득점 이런 좀 부진한 이유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무리뉴 감독이 좀 어떤 조언을 해줄지 그것도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가 16강에 진출하긴 했는데 16강 3대가 F조 2위고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F조 2위는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중 한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가 8강까지 올라가는 게 상당히 험난할 것 같고 16강에서 케인 선수가 폭발해야 잉글랜드의 8강 4강 그리고 뭐 결승전까지 보장할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